바울의 선교 역사를 보면 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선교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여정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소입니다 고린도에서 약 2년간 복음을 전하다 예배소로 건너온 바울은 당시의 무역의 항구여 밤이면 화려함과 더불어 향락의 또 다른 세계로 변하는 예배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모체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이방인 선교를 위해 복음을 전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등 중 9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과 핍박이 오게 되자 그 환란과 핍박을 피하여 곳곳으로 뒤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대교회 처음 지도자는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가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변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던 중에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등 중 13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가운데 꼭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겠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소라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12매의 제자를 양육했고 두라누라고 하는 소원을 세워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결과 요원교수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예배소의 두란나와 더불어 예배소 교회의 선교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만큼 역량력이 컸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당시에 예배소는 다양한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각기 섬기던 신들을 가져왔기에 예배소에는 다양한 미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고 그 가운데 마술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성행했던 장소가 바로 예배소입니다 바울 선교에 가만히 보면 은장색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금과 은의 세공음을 말하는데 당시에 은장색이란 단순히 금과 은을 가지고 세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 의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자를 은장색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상을 반들어 팔았던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저들의 삶이 변하지자 저들이 우상을 버리게 되면으로 인하여 저들의 생업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 앞에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마술에 사용하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불태워버린 마술의 책들이 무려 그 당시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25억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의 마술책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점차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 모습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충격을 가져다 주고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계기가 됩니다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즈음에 바울은 제3차 전대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밀레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거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예배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했는지를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오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여러분을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내 마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땐 우리의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이것이 상승작용을 입겨 우리 안에 내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 나갈까요 그렇게 넉넉지 않았던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 그 수많은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저 예배소 교회 어려운 때에 환란 때에 저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들 저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들 더 나아가 교회를 굳건하게 지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너희 또한 이런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하기를 원한다고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탁일까요 어떤 자신의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겸손함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4등전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에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사람은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를 섬기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하기가 쉬운 시대인가요 겸손함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성과 전체성을 알게 될 때에 인정하게 될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나를 고성한 사람 나를 겸손한 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본래 교만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장하라 자기를 자랑하라 자기를 드러내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라 우리에게 매혹적인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요 뭐가 우리 가운데 있는 진실을 잃어보여요 가만 보세요 우리 집에서 교만하다고 보는 사람들 그게 어떤 모습을 어떤 모양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 안에 진실성을 찾아보겠죠 여러분 교만함에는 여러 유형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지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권력과 이성이란 것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지는 것 가만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죄를 범하게 돼요 지식적 교만함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적 교만함도 있습니다 힘을 승성하며 힘이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다른 사람 이외에 군림하며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권력적 교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교만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기본적인 것 지켜놓고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추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져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낫습니까 다 같지요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지고 도덕적인 윤리 진작대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닙니다 또 하나 교만함이 있다면 종교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성경에 지식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은혜를 체험했는데 등등등등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것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면 피조물인 사람이 누가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교만함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본래성과 더불어 자기 인식이 있게 될 때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죄인이었습니다 본래의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의 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새로운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의 양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어떤 걸까요 받을 수 없는데 받았을 때의 은혜라 얘기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을 때의 은혜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이면 끝이라고 하는 절망의 인생 속에 살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래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인식이요 자기의 본래성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해지게 되죠 그러기에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겸손함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았고 오늘 예배석교회 장노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내가 주를 숨겼듯이 당신으로 나를 알다시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았느냐 용서받지 못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앞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들 너 이거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겸손함이 가져져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낮아져서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 열매가 맺어지는데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 안에 겸손해지면 그 안에 내 삶 속에 예수를 사람이 되고 예수를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 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이와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과 저의 자랑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네 마음대로 네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다 내가 보는 재물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몰래 부패한 마음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글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부패한 속성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잠시라도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내 안에 부패한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부패한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입에 맞고 내 입맛에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둘을 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겸손함이 갖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허투루 안 쓰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건강만들어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잊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 겸손함이 가져주는 열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게 시련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으로 깨서 주셨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겸손함이 생기면 또 하나의 열매가 겸손함을 통하여 맺어지는데 이 열매는 주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골로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사람을 대하되 마음을 다하여 대합니다 어떤 마음이오? 주님을 대하는 마음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짓지 않습니다 오름은 인정하고 오름은 지키고 다름은 인정하며 사합니다 서로 주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돌아오리라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시면서 어떤 기도하시는지요 유대인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죽을 준비하며 잠자리에 든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걸까요?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분은 아니실 겁니다 꿈속이라도 주님 만났으면 자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왜 이제 나타나시겠습니까? 이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아니죠 꿈속이라도 주님 만나면 그 기쁨이 어떨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겸손함이 생기는데 그건 겸손함 뭐예요? 또 하나 열면 사람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바울은 이 겸손함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은혜가 내가 넘쳐날 때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인식과 자기 본래성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주의 놀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에 뭐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예배석교회가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죽게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 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은 눈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20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납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눈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겸손한 몸으로 주를 섬겼을 뿐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섬겼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어기고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아은 한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찾기에 심썼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눈물로 생겼다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보편적으로 두 가지의 눈물일 겁니다 하나는 기쁨의 눈물이요 하나는 슬픔의 눈물일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 종화장형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눈물은 아픔이요 때로는 슬픔이요 기쁨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맺혀지는 눈물 이게 가장 순수한 눈물이요 깨끗한 눈물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생명력의 역사가 있어 선한 영향력이 일어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나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속해와 선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나요 전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흘려진 눈물은 깨끗한 눈물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능력이 역사가 생명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 속교를 섬길 때에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들을 위해 눈물로 섬겼기에 그 눈물의 역사가 예배 속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다리에게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도 바울은 예배의 예배 속교의 장노들 밀레드에 오게 하여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언제 내가 여러분을 뵐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자신이 예배 속교에 섬겼던 일들을 쭉 얘기하며 저들과 함께 끌어안고 옵니다 1부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애달봐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바울은 눈물을 흘렸고 고린도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환란과 시련이 많은 저 고린도 교회를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예배 속교에 섬기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겼던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혹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라도 너희의 믿음을 흔들리며 흔들게 하며 교회를 어렵게 하며 교회가 환란과 시험과 팥박이 핍박이 오며 너희의 믿음이 환란과 시험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을 흘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음의 소중함과 복음의 놀등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내며 진실한 믿음으로 삼겨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요? 어느 작은 마을에 작은 마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의 입구에 최씨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 들어오려면 언제나 최씨의 집을 앞으로 지나가야만 합니다 교회 옆에 살기에 교인들이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그리고 최씨를 만날 때마다 전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앞에 사는 최씨가 전도를 받아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최씨의 삶이 차츰 변화되어 가는데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며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까지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그동안 여름 장밥비가 쏟아지는 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장밥비 소리에 잠이 깬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 교회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누가 교회에 와서 울을까 옷을 갈아입고 손톱을 늘고 교회에 들어가 보니 웬 남자가 강대성 앞에 흐느끼어 울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보니 최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온갖 교회 안에 양동이가 있고 걸레들은 저 널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흐느끼어 오는 이 최씨를 흔들리면서 어쩐 일이오? 이 비가 쏟아지는데 웬일이오라고 묻자 이 최씨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 자고 있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빗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혹시나 비가 안 새나 돌아왔는데 문득 교회가 생각나는 겁니다 종종 비가 많이 오면 교회 천장에 물이 새서 바닥에 흥근해졌던 것을 기억하고 이 억수로가 지내는 장마비에 교회는 안전할까? 비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뛰어보니 안의가 다를까? 곳곳에 천장에 비가 샵니다 집에 돌아가 양둥이를 가지고 그리고 걸레를 가지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 비되는 곳에 양둥이를 두고 물홍이 걷고 있는 바룻바닥을 땄는데 아무리 닦아도 물기가 지워지죠 그렇게 닦아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전하고 그 엄청난 비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이 계전에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는 비가 새고 곳곳에 물이 홍건히 젖어있고 우리 주님 어디 계실까? 다 물에 젖었는데 어디 가서 계실까? 그 마음이 드니 송구스러워서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렇게 흉낙여 기도했다 그 말들 목사님이 큰 충격이었어요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비가 오도록 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저 제 씨는 예수 믿는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비가 새는 것 걱정돼서 그 밤중에 밤중에 자장 닦았던 그 교회 지키는 눈물 흘려가며 교회를 삼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의 길에서 많이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씀해 보는 자리에서 떠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많이 떠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런데도 크레메드 불과 파울은 오늘 예배석 교회에게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눈물로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장거자로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다 힘이 됐습니까?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고 이 생명의 역사가 선한 역량으로 퍼져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답니다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답니다 오늘 4등전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겸손함과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긴 것과 더불어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많았지만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관 가운데 돕는 사람은 열 사람도 부족하지만 방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도 족하다 바울의 선교회에서 가장 방해했던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장 심하게 박해합니다 저 대사로니까나 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바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레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구원의 주이며 예수가 부활의 주임을 예수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이 역사가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련도 많았지만 환란도 곤고함이 많았지만 그 시련과 환란과 곤고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향하는 저 환란과 시험은 배신감이에요 자신의 가를 그만두고 싶은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그 시련과 고난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사도영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죽은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더 나아가 바울은 빌리포의 편지하기를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와여 달려가느라 사명의식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줄 아십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아는 사람에는 삶의 에너지와 삶의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용서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왜 자꾸만 왜소해지신지 압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려 가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의미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면 병 생기잖아요 바울은 고난과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있지 않은 거예요 비록 환란과 어려움이 딸지라도 내가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내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사명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목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은 능력이오 기쁜 소식이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복음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죄가 가게 되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에요 그러기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받는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내 삶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는 관계성의 단절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영적인 죽음은 이성적인 죽음을 가져다 주고 그다음에는 관계성의 죽음이 오고 그리고 전국의 육체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가치의 영이에요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 천만의 말씀이요 마음과 정신의 건강 이어서 육체의 건강은 우리의 영이 강건해 줘야 됩니다 영은 어디서 와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던 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회복이 나타나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죄로부터의 자유함,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 사단으로부터의 자유함 진노와 형보로부터의 자유함이 들리에 우리 안에 뭐예요? 영적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기에 크리스토인 삶의 궁극적으로 뭐예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예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요 그러기에 이걸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4등전 23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여 복음 증거의 한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원하는 삶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정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것 가지고 시련 넘어가는 거예요 목적과 사명 의식 가지고 내 삶의 의미성을 가지고 환란과 고난 여러분 이건 분명하면 고난, 환란, 문제 넘어서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시험과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의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할지라도 나의 지금의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나의 알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랄지라도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내가 주신 귀한 이 삶의 목적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내가 이루어버리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서 날린 크라이더 박사는 초대교회의 성장의 유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했고 그 나중에는 사병이 지난해 3천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질병과 귀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삶을 통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사명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시련, 역경 넘어서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 바울은 주를 섬겼던 뭐로요? 겸손함으로 바울은 눈물로 교회와 주를 섬겼어요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서 주를 섬겼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린 얼마든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있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사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눈물로 주를 섬기게 하시며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께서 부르신 부림의 상을 가지고 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고난과 환란을 이겨 선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